대단하다 강수아들아 강수아들아 아직은 너무 저렴하죠? 야 너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진짜 송철이도 그렇고 이렇게 생긴 애들은 별로 두렵지가 않나봐 야 이거 진짜 지효 그냥 이깁니다 저 아 니가 불리해 아니 형 통과는 그렇지만 내가 빨리 가지 자 준비 화이팅 야 송철이 잘한다 야 알아봐 아 각빈 각빈 야 이제 각자 있는 기분이구만 야 야 송철 니가 높은 데 있어서 그런거야 아 화이팅 아 차가워 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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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어휴 오, 쟤 저기 같은 거. 야, 지효 진짜 실하다. 지효야, 다 왔다! 빨리 뛰어, 신발, 형! 빨리! 지효야, 왜 말이 없어졌어요? 아니에요. 야, 송표 너 밭다리 잘 건다. 진짜? 밭다리! 저희 특기예요. 와, 저걸 안 봐준다. 와, 저걸 안 봐준다. 와, 저걸 안 봐준다. 이야, 진짜 대단하다. 야, 저걸 안 봐준다. 지효야, 뭐 하는 거야? 와, 섬탈이 형 진짜 대단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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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못 하시나 봐. 아 저거 못 하시나 봐. 아 저거 못 하시나. 됐어 됐어 됐어. 아 너 진짜 무서워요 오빠. 조심해야 돼 괜찮아. 아주 챙겨주세요 끝까지. 지우야 빨리 해. 아 저거 뭐 할 수 있나. 저거 괜찮은데 그 정도. 아 저거. 아 저거.